대전고법 형사 1회 3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생후 40여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엄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2월 1일을 엽니다. 이 여성은 지난 5월 아들이 계속 울자 2, 3분 동안 몸으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, 다른 2명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어 아기가 숨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